최고의 맛부터 보겠습니다. 최고의 맛. 이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유명한 종목이죠. 위드 코로나로 인한 리어포닝 기대감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악재는 역시 코로나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식당 가서도 술 한잔 할 수 있고 밤에 술집 가서도 술 한잔 할 수 있는데 영업제한을 9시 10시로 묶어버리면 술을 그만큼 마실 수도 없고 약속도 안 잡고 그죠? 당연히 주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이 또 하이트 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됐죠? 백신 접종률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졌어요. 연말이면 2차까지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작년 10월 올해 2월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됐었어요. 그때 하이트 진로의 주류 소비량이 큰 폭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전에도 거리 두기가 완화될 때 술 판매가 증가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됐어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선언하면 다시 거리 두기를 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이트 진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분기 영업이익은 30% 정도 감소한 400억대가 전망이 됩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약간 어닝 쇼크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실적을 보고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종목이 가볍게 급등락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여유 있게 보시는 관점인데 실적이 좀 불안하다면 3분기 실적 확인하고 관심 가지셔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부터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발포주 필라이트의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이라는 건데 저도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저도수의 과일발포주가 꾸준하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전에 그 필라이트가 처음 나올 때 진짜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싸니까. 확실히 싸죠.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담없이 마실 수 있고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필라이트는 여전히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 보니까 하이트진로도 이 필라이트의 여러 가지 버전을 출시하고 있어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한 6가지 정도는 버전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과일량이 첨가된 발포주들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하이트진로의 외형성장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에서 와인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와인을 먹는다는 게 한 10년 전만 해도 조금 생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니죠? 식전에, 식후에, 간단하게 집에서 와인 드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대형마트 갔을 때 와인 코너가 대부분 따로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따로 있어요. 그만큼 와인의 대중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하이트진로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역시 소주와 맥주에 국한된 업체가 아니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대표적인 고배당 매력을 가진 종목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연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낙보이 크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실적 혹은 위드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관심권에 두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